계벽이라는 건 새로운 문화라고 있잖아요. 정신문화를 누리시면서 살아가 주시면 돼요. 계벽하자고 우리 어디 모여가지고 과와문 앞으로 모이세요. 계벽 선언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모여서 선언하면 뭐 할 거예요? 각자 내면에서 정신 계벽이 일어나야지. 각자 자기 내면에서 천국과 정토와 낙원이 구현돼야죠. 몰라 괜찮아 자명이 구현된 곳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곳 불성이 구현되는 곳 거기가 정토니까 내 삶의 현장을 정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랑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건 다음 얘기고 그분들한테 자명하게 육바람일로 대하세요. 나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화돼서 그분들도 정토로 인도될 수 있게 여러분이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본보기가 되셔야지 내가 참나 찾아서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계벽의 일꾼으로. 남들을 다 잡아와야지. 천국에 몰아놔야지. 그런 분들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교회 이런 데 가면 아주 제대로 한대요. 홍의각당을 나오고 싶은데 내가 나오면 딱 목표를 정해주면 좋겠어요. 1년에 100명을 끌어와라. 이런 식으로. 너무 교회의 스타일이신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뤘던 성과들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막 100명, 몇 100명씩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가족들한테나 잘하시라고 그래요. 안 오시더라고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중생심입니다.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게 홍의인간인데 가족을 교회로 끌고 가고 학당으로 끌고 오면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는 홍의인간에 반대되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좋은 건 하자는 거죠. 저는 학당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너무 학당이 좋으니 가족한테 좋은 걸 권하겠다. 그런데 이건 내유주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좋겠는가 이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좋아 죽겠다는 단체에 나를 끌고 가면 좋겠는가. 그런 유튜브를 강요하면 좋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고 이건 옳으니 권하면 무조건 옳은 일이다. 잘못된 황금률 적용입니다. 황금률을 진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래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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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